집단 면역 60, 70%가 되면 중식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크게 유행한 영국, 런던이나 이런 데는 항체 조사를 해보면 20% 정도가 벌써 앓고서 항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속도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가을, 겨울에 크게 유행하면 백신 나오기 전에 이미 50%, 60%까지 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유행이 줄겠죠 왜냐하면 먹잇감이 없으니까 항체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내년 초가 되면 백신이 나오니까 크게 유행하지 않은 나라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60, 70%를 만들면 이래거나 저래거나 내년 말이면 종식이랄지 유행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줄겠죠 먼저 유행을 한 나라들은 그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걸려서 집단 면역이 생기든 백신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든 내년 후반기에 가면 유행세가 많이 잦아들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나 저기 겨고지에 유행이 늦게 도착한 나라들은 뒤늦게 시작해서 유행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한국 여행이나 사람 교류가 많은 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고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백신 나오기 전에 집단 면역이 도달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백신이 지금 공급된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에 먼저 공급이 되는 것이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나 가능한 한 스토리지 다른 나라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elin 많이 weird 한도 감사합니다.